신촌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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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자 지금 원래 갈려오던 곳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병원을 가셔야 한다고 해서 다른 곳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처에 솔롱탕이라고 해서 아침 식사도 가능한 곳이 있어서 여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슈퍼 알았어 응 으응 밥포트 먹자 밥부터 먹자 밥 안 뜨겁다 밥부터 먹어 밥 봐 먹어 사장님이 웃기 난리도 있네 웃기 난리도 있네 아 사장님이 보기 무거웠는데 땅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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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 땅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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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기 어딨어 응 땅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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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어 아빠 좀 많이 먹어 아빠 좀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고기 아빠 고기 앙 물어서 먹 응 아빠도 고기 앙 물어서 먹을게 땅콩 땅콩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귀여워 뱀얀깅 뱀얀깅 달고단디단디단 뱀얀깅 또 나는 계란을 가래 대신 이제 국소랑 국물도 좀 먹어볼래? 응 응 응 먹고싶은 얘기해 모르겠어요 아빠 좀 먹어도 될까? 응 응 아이고 아이쿠 아이쿠 상황에 따라 프로필까지 수집하고 한국인이 번호까지 수집한다고 응 응 잘했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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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걍 저희 오늘 저렇게 나와 양념장은? 양념장은? 밥양갱이 술 먹나? 밥양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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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국물이 어디일까? 비주국물 비주국물이야 땀 비주국물 비주국물 비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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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국물 먹어봐 비주국 시즌 비주국 비주국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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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 됐어? 일로와 저기 가자 아빠만 봐 알았어 아빠만 봐 휴시방 재밌으면 아빠는 괜찮아 아이고 재밌어 이제 안 먹어도 돼? 그럼 정리하고 나가자 자 오늘도 저희는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갈려던 집은 못 갔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다음에도 또 맛있는 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으 으 으 뭐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